1. 소스 뭐가 맛있어? 뭐 오지마다 먹었어 들어가? 소스가 맛있어 소스가 소스 봐봐 머그컵이 왜 필요해? 아주 좋지? 어 하윤아 한번 먹어볼까? 응 아 기대된다 밥 없으면 어떡하지? 요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해줘 얘가 못 잡아 가면 핸드폰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잘 잡힌다 됐어? 응 얘도 해야겠다 알 좀 떼야지 지금 해 먹기 전에 아이씨 먹을라니까 가져가네 저는 와사비를 이렇게 많이 뿌려요 이렇게 다 와 8개 만원이요? 7개 만원인데 하나 서비스로 예쁘다고 제가 예뻐서 그런 거 같아요 얘는 더러워서 못하겠어 보지 말라 그래 맛있다 이게 갈치인 것 봐 응 다는 애 아예 갈치에 처음 먹어 음 음 비려 살짝 갈치향이 나 아 그래? 근데 그렇게 비리진 않았는데 살짝 갈치향이 나 갈치국이 먹을 때 그 겉껍질 그 맛 알지? 음 매우 요게 찍어 먹어야겠다 음 어울려? 이걸 그래서 좋나보다 음 고등어에 완전 살살 녹는다 전어 같아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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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 씹히는 그런 말 있지 응 그런 것들도 들지 않아? 광어 지방 부분 싹 모아둔 은근히 약간 이거 맛있는데? 그것도? 이게 뭐였지? 돼지고기 말이었나? 응 괜찮네 아 안주가 아주 좋아 왜 나는 안주? 내 영상 볼래? 보여줄게 근데 님 손도 안 씻었던 것 같은데 내 손이 왜 갑자기 깨끗해졌지? 씻었어? 아 씻었거든 이거야 안은 숙주로 했나봐 그치? 맛이 아주 좋아 씻을 때 맛있다 거울 삼아 했더니 얼굴이 입만해 쩝 나는 바르지 그래도 너 눈썹 위에 딱 떴는데? 보지 마 나는 내 일상공이야 나 뷰티가 아니거든? 님 그걸로 할 거지 더비할 때 그런 얘기 할 거지 내가 그리고 코 주위에 바를때 얇게 바라고 했는데 또 두껍게 바른거라고 그거를 좀 이따 더비할 때 느턴가 하하하하 입술을 왜 저렇게 잡고 내가 이거 왜 꺼냈지? 뭘 찾는데 안 나와 뭐가? 눈썹을 자르고 싶은데 없더라고 바로 다음 장면 넘어가 내게 스킨파고 흫 자연스러워서 몰랐잖아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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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싶다 자를꺼야 갑자기 리듬타는 쪽 오시네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뭐 한반도 없으면서 얼굴 확인을 왜 하는 거야? 파운데이션 밖에 안 벌렀잖아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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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서 아프면 다 잘라와야겠어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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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제인지 뭔지 모르겠네 버섯 같지 않아?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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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다 오래 됐나 봐요 흫 흫 흫 화장도 잘 안 하시나 봐요 흫 흫 흫 흫 흫 흫 aggressomb 안나올지도 않네 좀 깎아야지 난 쥐 혼자 화장하네 나올지도 않네 니가 봐 화장이라는 거지 딴 걸로 바꿨어 그건 왜 안 보여줘? 아빠랑 생품도 비슷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겠네 그러라고 에티드 건가 어디 건가 하는데 아주 좋더라고 이게 용을 딱 좋아 아주 애쓰더가 사오는데 이거 그거잖아 그거 뭐 싸구려 상품이랑 비슷한 건데 응 저런 것도 있었어 너네 집에? 다 있는 거 있어 근데 쌈으려 저거 섀도우 하지도 않는다 지금 ㅋㅋㅋㅋㅋ 보여준 건 일단 안 하나 봐 그게 컨셉인 거야? 화면에 나온 건 안 하는 거야? 민망하니까 척 없네 어떻게 알았어 어렵더라 저 뷰티가 아주 갑자기 하이라이터로 한다고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장도 아무것도 안 했네? 너무 무서웠어 우리 이제부터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내 말이 이렇게 있는 게 뭐야? 보든가 말든가 우리 응소도가 나이를 딱 정해 저게 뭐야? 아 짠아 나 보여주거든 나 보여주거든 갑자기 화상 때 보여주기 싫었나봐 갑자기 숙이네 갑자기 숙이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기서 내 맘을 계속 보이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네 여기서 내 맘을 계속 보이는 거야 나의 명함은 제일 연한 부분으로 해야지 너무 진하게 했어 연하게 했거든?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이따위로 했는데 화상의 결과물은 좋았지? 내가 희한하게 그러더라고? 신기하네 저렇게 빡빡빡 긁어낸다고? 너 섀도지를 저렇게 해? 아직 언니가 그럼 간선적으로 해 저렇게 화장하면 안 돼요 하면서 아주 근데 저렇게 명함하는 거 처음 봤어 나는 아니거든 좋지? 애들 다 저렇게 하거든? 저렇게 다 긁어낸다고? 파운데이션이 다 밀릴 텐데? 히히히고